아 저는 진짜 부탁했어요. 마음이 여려... 자 그럼 로이 조가 한 번 해주세요. 로이 조가 그냥 하세요. 아 그냥 여리 신분이 하세요. 진짜요? 여리 신분이 하세요. 아닌 거 같은데 여린 거? 감당 되겠어요? 아 네? 아니요 안 되겠어요. 자 송병구가 갑니다. 자 1등이니까 자 카메라 잡으면 한 번 가죠.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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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흘러내리는데 이거? 잠시만 잠시만 네 좋습니다. 고! 와! 아 죄송합니다. 아 이게 이렇게 대박! 언니 눈 따가워. 와 진짜 제대로 아 저 진짜 아니 천이라가지고 와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. 아니 천이라서 아니 천이야 진짜 아니 도자 도자 와 이거 진짠데? 아 꺼지라고 대박사건 대박사건 와 역시 포스는 한방불량